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계주 전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와이오밍주의 연방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승인되면서 전염병으로 인해 미국의 50개 주 모두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연방정부가 지역주민보호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게 되고 또 현지 공무원에게는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망률은 3.9%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전 세계 확진자의 29%, 사망자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 진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데다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경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면서 1,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방역력 N95 마스크 약 4천만 장 생산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과 조금 대비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예상자보다 훨씬 적다면서 서둘러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섣부른 활동 재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상황이 심각한 곳에서는 지금 생필품이나 식료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총을 사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나 각종 생필품보다도 총기류에 대한 구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인데요. 사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총기를 구매할 때 총기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총기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건수가 무려 374만 688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0만 건이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21만 건 이상이 조회돼서 하루 조회 건수 중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총기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소방, 경찰, 의료조직 등이 약화해서 치안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정부를 못 믿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정부가 총기 소유 등 미국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미리 총을 사두려는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심리에서 나온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기 판매와 관련해서 일부 주정부는 총기를 필수용품으로 규정하고 판매업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뉴욕이라든지 메사추세츠, 뉴멕시코주 등은 총기 판매업소들에게 영업 중지할 것을 명령을 했고 온라인 판매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정치 로비 업체인 전미총기협회는 늘 그랬듯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면서 총기 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현재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 국내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체계가 붕괴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일본 구급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이죠. 3차 의료기관인 구명구급센터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건데요. 원래 구명구급센터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최근에는 일선병원에서 거부당한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송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 역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 응급실 전체가 폐쇄되는 바람에 다른 중증 환자들 진료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마스크와 방호복 등 의료진의 보호장비와 알코올 소독액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일본 지역에 있는 구급병원에서는 한 환자의 감염을 이번 며칠 후에 확인해서 응급외래 환자 수용을 중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요. 그러니까 일선병원부터 지금 상급기관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각지에서 이렇게 응급 의료체계가 붕괴가 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긴급사태를 선언을 했는데 실효성도 없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나우 인터뷰에서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유 감산 합의가 겨우 타결이 됐죠? 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주요 산유국들이 세계 원유 공급량의 10%에 달하는 하루 천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지만 멕시코가 자국에 할당된 40만 배럴의 감산 요구량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멕시코에 할당된 감산 양을 미국이 나눠 감산하기로 양국 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0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원유 감산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멕시코에 할당된 40만 배럴 중에서 10만 배럴만 멕시코가 감산을 하면 나머지는 미국에서 추가로 하루 25만 배럴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동을 겁니다. 멕시코가 본인에게 할당된 양을 더 많이 감산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감산에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긴급 전화 회의를 통해서 사우디를 압박하고 나섰고 사우디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다가 주요 산유국들은 12일에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결정된 게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자 이 내용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의 경우 여기서 정한 감산량 이외에 하루 2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감소할 원유 수요량이 하루 3천만 배럴로 전망되는 만큼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하겠다고 한 천만 배럴 정도가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감산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국의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원유 회사인 페맥스 회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하루 평균 170만 배럴 가량인 원유 생산량을 2024년까지 25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산유국들의 40만 배럴 감산욕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래 공약대로라면 더 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멕시코가 이렇게 증산을 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 급락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일정 시세 이상으로 팔 수 있는 푸트옵션을 이미 사놓은 상태인데요. 이 푸트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상품을 정해진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멕시코는 매년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125억 원가량을 지출해서 지난 20년간 꾸준히 푸트옵션 매입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맥스는 올해 하루 평균 23만 4천 배럴의 석유에 대해서는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배럴당 평균 49달러에 팔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말까지 멕시코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20달러 수준에 머무를 경우 해치 규모 다시 말해서 이 푸트옵션을 판매한 해치 펀드가 감당해야 될 규모가 60억 달러 약 7조 2,75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 푸트옵션 매입을 멕시코의 비밀 변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유가가 떨어져도 겁날 게 없는 거죠. 어쨌든 미국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소량이나마 감산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모양새가 되긴 했는데 과연 이 미국 내 민간 기업인 셸 기업들이 이걸 또 받아들일지는 또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비교적 방역에서 모범적 국가로 꼽혀왔던 싱가포르에서 11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가 학교가 더 안전하다면서 계약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3일에 봄 방학이 끝나자 예정대로 계약을 강행한 부분이 원인의 축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 계약 이틀 만에 한 유치원에서 교사 등 20명가량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국제학교 직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결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되자 다시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탓도 있는데요.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자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했고요. 2천 명을 넘어서자 그제서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는 20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43곳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그 좁은 공간과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뒤늦게 다음 달 4일까지 대부분의 업무 시설을 폐쇄하고 병원 방문이나 식료품 쇼핑 외에 불필요한 외출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00 싱가포르 달러 약 25만 7천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